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셜록홈즈 같이 읽어보면서 해석 안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다 잡아서 지금 좀 다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면 공유를 받아서 얼마나 했는지를 보니까 어제 되게 양이 많았더라고요. 그동안 해온 양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숙제를 꾸준히 하는 습관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과거에 안에서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넘어와가지고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그게 상쇄돼서 적당한 양만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숙제 양을 최대 카드 맥시멈 수치를 70 정도로 줄였어요. 전에는 한 100, 120만 이렇게 봤다면 절반 정도로 준 거니까 숙제하는데 아마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문장 이것저것 넣어주고 단어 이것저것 넣어주고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휘이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꾸준히 일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건 꾸준함을 길러가는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100개 외우라고 한다고 100개 외울 수 있지만 그럼 내일은요? 그럼 모레는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야만 장기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전치사 이해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책 조금만 더 읽어보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꾸준히 하면 잡혀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잡혀가고 있고 수업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 숙제로는 설명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